찰스 다윈 1809년 2월 12일에서 1882년 4월 19일 생물 진어론을 정하여 뜻을 세운 영국의 생물학자이다. 해군 직량선 비그로의 박물학자로서 승선하여 남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여러 섬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항해, 탐사했고 그 관찰 기록을 비그로 항해기로 출판하여 진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59년에 진어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종의 기원이라는 저작을 통해 진화 사상을 공개 발표하였다. 생물 진어론의 정립에 궁환하였다. 슈루스베리의 의사 로버트 다윈의 아들이며 에라스머스 다윈의 손자로 태어났다. 1825년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배웠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중퇴하였다. 1828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어릴 때부터 동식물에 관심을 가졌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물학 교수 제이 헨슬로와 친교를 맺어 그 분야의 지도를 받았다. 1831년 22세 때 헨슬로의 권고로 해군 직량선 비그로의 박물학자로서 승선하여 남아메리카 남태평양의 여러 섬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를 두루 항해 탐사하고 1836년에 귀국하였다. 그동안의 널리 동식물의 상이나 지질 등을 조사하여 후에 진어론을 재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모았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